처음에 딱 중학교 딱 졸업하고 선생님 강의를 딱 들었을 때 저 뭐지? 어? 특이해. 특이해. 그러다가 어때요? 지금 고등수학 상하 듣고 지금 수원 딱 들으니까 어때요? 자연스럽잖아. 왠지 사랑스럽고 죄송합니다. 하여튼간 알겠어요? 이런 거예요. 사람이 오래 있다보면 친해지게 돼 있어요. 수학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세요. 조금이라도 친해지는 겁니다. 멀어지면 안 돼. 한번 멀어지면 다시 친해지기 어렵거든. 다 똑같아요. 감사합니다.